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신 겁니까? 오늘 제가 발표한 자료는 고용부의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하고 통계층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과조사의 2018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임금 분포의 변화를 봤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임금 분포라는 게 뭐고 어떻게 변화했던가요? 임금 분포라고 제가 통칭을 했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임금 불평등의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는가를 좀 살펴봤고요. 그걸 위해서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임금 노동자들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임금 진위계수와 같은 임금 불평등 지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저임금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건 다 정규직 얘기입니까? 비정규직도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일단은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1인 이상 모든 임금 근로자를 다 분석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저희가 임금 노동자들을 임금 수준에 따라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최하 그룹과 최하 그룹에서 임금이 가장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임금의 증가폭은 감소하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임금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이게 기본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최하 그룹이 사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룹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최하 보통 1분위, 2분위가 임금이 가장 낮고 그럼 두 번째는 집단은 여기서 가장 임금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최저임금이 작년에 대폭 인상과는 대놓고 생각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최저임금과 바로 직결되는 최하위, 1, 2분위의 임금이 대폭 올랐더라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윗단계, 3, 4분위나 그 윗단계 임금도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확인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임금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일종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아주 낮은 사람부터 해서 아주 높은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위계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임금은 대체로 경력이 오래되거나 숙련이 높거나 아니면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하층에서 임금이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최하층에 제일 임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받고 그보다 조금 더 받는 분들도 인증금을 연쇄적으로 임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갑자기 임금이 올라서 대리보다 더 받는다. 그러면 대리는 나도 좀 더 주세요. 그럼 더 주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기업 고용주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기업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임금의 상승이 중간임금 노동자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렸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상층 고소득 노동자들도 임금 올라가지 않았나요? 고소득 노동자들도 임금이 올라가긴 했지만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는 것은 예컨대 기술 변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종합해 보니까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습니까? 네.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임금 불평등 등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 격차가 줄어드니까 불평등 완화 같은 얘기죠?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유사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김준영 팀장은 요대목만, 즉 임금 분포 변화만 주로 연구하셨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고용에 미칠 영향 같은 것도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맞나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가격의 인상은 결국은 수요의 감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임금이라는 것이 가격이다 그러면 노동수요라고 할 수 있는 고용량의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는 조금 줄였다. 그러나 그래도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가지고 임금 격차는 줄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줄였다는 것은 아직 통계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대신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감소했다기보다는 노동시간이 좀 감소를 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시간당 시급이 올라가니까 아예 사람 고용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초단기 고용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는 달리 낮시간에 쉬는 음식점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아졌죠. 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음식점 업주분들이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용도무 주최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에서 무슨 결론을 내린 게 있나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든지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어떤 어떤 몇 퍼센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현재의 경기적 상황이라든가 또 작년, 재작년에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조금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임금 격차가 분명히 줄어들더라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자영업자들의 과중한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임금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이고 예컨대 자영업자라든가 또 미체업자, 실업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요. 좀 분석을 하면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좀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준영 고용통향분석팀장이었어요.